1. 남녀노소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햄버거의 역사는 19세기 혹은 20세기 초부터 시작됩니다. 산업혁명 이후 생산수단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노동계급 및 중산층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 밖에서도 섭취할 수 있는 대량 생산되는 저렴한 음식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고 새로운 음식에 대한 요구는 햄버거라는 음식을 탄생시켰습니다. 최초의 햄버거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아쉽게도 그 명확성이 불분명합니다. 햄버거라는 음식이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곳은 미국 혹은 독일 함부르크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어쨌든 햄버거는 두 장의 빵과 갈아 만든 소고기 스테이크가 샌드위치 형식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햄버거가 탄생하기 전만 하더라도 주요 기본 재료인 빵과 소고기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국가에서 별도로 조리되고 섭취되어 왔기 때문에 원산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햄버거는 양파, 양상추, 슬라이스 피클을 포함하여 현재 대표적으로 곁들여지는 모든 재료들을 빠르게 포함시켰고 이름은 독일 함부르크시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상업화 이후에 햄버거의 인기는 급격하게 높아졌고 이는 20세기 후반 영양 논쟁을 낳기도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어디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특정 요리 양식 즉 패스트푸드로 자리잡게 됩니다. 요즘처럼 한류가 퍼져나가기 이전 20세기의 글로벌 음식 문화의 파워는 이탈리아 피자, 중국 볶음밥, 일본 스시 등이 전세계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햄버거의 국제적 인기는 더욱 광범위한 음식의 글로벌화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여러 요리 문화들에서 일치되는 익숙한 요소들 덕분에 대륙에서 대륙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 글로벌한 상업 요리 문화는 빌리 잉그럼과 월터 앤더슨이 창업한 화이트 캐슬 레스토랑에 의해 192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이후 1940년대에 맥도날드에 의해 계량되었습니다. 또한 맥도날드의 전세계적 확장에 따라 빅맥 햄버거가 팔리는 여러 국가들의 구매력을 비교하는 빅맥 지수와 같은 경제적 비교 척도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햄버거의 역사 이야기에 있어 좀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햄버거가 탄생했다는 논쟁 이전에 유럽에는 이미 유사한 여러가지 전통음식들이 존재했습니다. 4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로마 조리법을 담은 아피키우스 요리서에서는 이시키아 오멘타타라고 불리는 소고기 조리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인커넬, 블랙과 그린 건조우추, 화이트 와인과 소고기를 혼합하여 구운 패티이며 이에 따르면 이시키아 오멘타타는 햄버거의 가장 빠른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요리 스테이크 타르타르는 햄버거의 소고기 패티처럼 소고기를 곱게 다지거나 갈아 만든 음식입니다. 타르타르 조리법이 최초로 언제 나타났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초의 기록은 1875년 줄베른의 소설 데제이 밀사에서 등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스테이크 타르타르 뿐만 아니라 독일 요리 랍스카우스와 매트 사이에서도 특정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햄버거 이름의 유래라 할 수 있는 함부르크 소시지는 한나 글랫의 요리책 알트 오브 쿠커리 메이드 플레인 앤 이즈에 등장합니다. 함부르크 소시지는 다진 고기와 넉맷, 클로브, 후추, 마늘, 소금 같은 다양한 양념들로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 토스트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햄버거와 유사한 전통 음식들로는 미트로프, 세르비아의 플레스카비차, 아랍지역의 코프타, 미트볼과 같이 다진 고기로 만든 다른 요리들도 존재합니다. 1800년대에 다진 고기는 요리에서 별미로 인정받았으며 붉은 고기는 보통 상류층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고기를 보존하는 것이 소시지를 만드는 과정의 일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푸주칸에서 고기를 다지는 일이 거의 없었으며 요리책에도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초반 신대륙으로 향하는 대부분의 유럽 이민자들은 함부르크에서 승산하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공통적인 목적지는 뉴욕시였으며 뉴욕의 식당들은 함부르크 스타일의 아메리칸 필렛 또는 함부르크식 빕스테이크를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다진 소고기의 초기 아메리카 조리법은 함부르크항의 추억과 떠난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유럽 이민자들의 취향에 맞추어져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햄버거 스테이크는 뉴욕항의 많은 식당 메뉴에서 대중화되어 갔는데 이는 다음 햄버거 역사 시리즈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